음악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네이버에 보면 오픈 API가 있어요 검색 오픈 API가 있고요 검색 오픈 API를 사용해 가지고요 그 중에서 특히 영화 검색 오픈 API를 사용할 겁니다 영화 검색 오픈 API를 사용해서 영화 목록 검색어를 주면 해당 검색어를 가지고 있는 영화 목록을 읽어올 거고요 그렇게 읽어온 영화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오픈 API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사용하는 규격 영화 검색 오픈 API 규격에 대한 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할 때 OKHTTP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피카소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OKHTTP와 피카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이버 오픈 API를 살펴볼게요 네이버 오픈 API는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접속하시면 오픈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픈 API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영화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검색이라는 데 들어가서요 그 중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서 API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얻어올 땐 OKHTTP를 이용해서 얻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출력할 때는 피카소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출력할 겁니다 데이터는 엑셀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팟싱을 할 건데 엑셀 팟싱은 심플 엑셀 팟싱을 이용해가지고 엑셀 팟싱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오픈 API도 똑같이 오픈 API니까 키를 발급받아야겠죠 그래서 키를 발급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검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요 그곳에 들어가면 키발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발급이라는 것을 들어가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키발급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키추가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영화검색 API 규격을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보면 URL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HTTP, OpenAPI, 네이버.com에 서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치 뒤에다가 이렇게 쿼리 파라메터가 들어가는데요 쿼리 파라메터로 들어가는 값이 첫 번째는 키값이 들어갑니다 키값 키값은 앞에서 발급받은 API 키값 있죠 API 키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이 들어가는데 타겟은 영화검색이니까 반드시 무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가 들어가는데 쿼리는 뭐냐면 검색어예요 검색어 내가 예를 들면 배너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 쿼리로 배너를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URL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URL에 URL에 들어가는 값이니까 여기다가 쿼리는 배너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URL 인코더로 인코딩하는 상태로 넣으셔야 돼요 URL 인코더로 인코딩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URL 인코더로 인코딩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UTFR로 인코딩한 다음에 URL 인코더 가지고 인코딩해서 그 데이터를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내가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 몇 개의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 뭐 검색했더니 검색 결과가 천 개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천 개를 한 컵에 다 갖고 올 거냐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 할 때는 정해진 개수 일정한 개수만큼이면 갖고 옵니다 뭐 20개면 20개 50개면 50개 이렇게 갖고 오고요 이거 다 보여주고 나서 맨 아래까지 딱 도달하면 어떡하죠 더보기라는 걸 하죠 더보기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라는 게 있고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트는 1이고요 디스플레이는 10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맨 끝까지 가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스타트는 11이고요 디스플레이는 10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더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이제 화면에 몇 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개 보여주고요 맨 아래까지 또 도달하면 어떡해요 이번에는 21부터 10개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개수 얘는 몇 개가 되는 게 좋으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능이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트워크 성능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자주 온출해가지고 사용자가 불편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적당한 개수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트와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르를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가를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검색의 시장 연도 그 다음에 검색의 마지막 연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주면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영화 뭐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오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로 옵니다 규격은요 RSS의 변형 형태예요 그래서 RSS 안에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검색 결과 타이틀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는 링크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생성 날짜 그 다음에 검색한 전체 개수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의 시작 인덱스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온 개수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이템들이 나와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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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그래서 아이템의 안에는 상세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링크 해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URL이에요 그럼 이 링크를 가지고서 웹뷰를 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한 영화를 소개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미지를 불러야 되니까 이 부분이죠 이미지가 이렇게 URL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브 타이틀 그 다음에 영화 생성 날짜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배우 그 다음에 별점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API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저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화면은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엣텍스를 놓고요 버튼을 놓고요 또 밑에다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뷰를 하나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검색을 딱 하면 검색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색 결과 앞쪽에는 아까 이미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타이틀이 나와야 되고요 이 부분에는 감독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담을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봤듯이 네이버 모비스라고 해서 채널 데이터를 담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할 거고요 그 안에는 뭐 타이틀이란 링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름을 아이템 하면 좀 이상하죠 아이템스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리얼라이즈 네임 해가지고 아이템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비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아이템 하나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무비 아이템 뭐 있었냐면 타이틀 링크 중요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디렉터 등등등 이렇게 있고요 화면에 이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타이틀하고 디렉터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서 별도의 아이템 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템 뷰에다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요 이제 가져오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트워크 매니저 안에서 네 영화 갖고 오는 get 네트워크 무비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get 네트워크 무비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url을 먼저 생성해야겠죠 url url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검색 url url http 해가지고 서치까지 돼 있는 거 거기다가 물음표 하고서 키값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쿼리는 이거고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고 스타트 이렇게 되고 타겟은 무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자 url은 여기 있는 이 정보 넣고요 그 다음에 키값 첫 번째는 키값 이렇게 들어가고요 첫 번째는 키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중요하죠 url 인코더에 인코드 한 다음에 키워드를 utf 팔로 인코딩 한 다음에 url 인코더로 인코딩 된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디스플레이 스타트 타겟 타겟은 무비겠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url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get 방식이니까요 내가 ok http 이용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request builder 만들고요 builder에 set url에서 url을 넣고요 그 다음에 취소해야 되니까 타겟 태그 해가지고 컨텍스트 넣어주면 되겠죠 컨텍스트 컨텍스트가 종료될 때 캔슬해가지고 한꺼번에 지워버릴 수 있겠죠 캔슬 태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태그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 리퀘스트를 생성을 했고요 이제 http 클라이언트 ok http 클라이언트에 new call 한 다음에 인큐 해가지고 실행을 할 겁니다 그 결과를 받을 콜백이고요 콜백에서 성공을 했으면 데이터가 얻어올 거고요 리스판스에서 이렇게 인풋 스트림 얻어올 수 있겠죠 인풋 스트림 얻어온 다음에 자 내가 자 내가 xml 파설을 이용할 거니까 xml 파설에 from xml 하고서 내가 수집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태그 채널이었죠 채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담을 클래스 해서 하면 해당하는 객체가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로 보내야 되니까 핸들러 이용해서 이렇게 메인 스레드로 보내고요 메인 스레드에서 리스넛죠 석세스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렇게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에 아이템 뷰 해가지고 어댑터에서 아이템 뷰에다가 이미지를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set 이미지 무비 아이템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무비 아이템으로부터 이렇게 이미지 ur을 얻어와가지고 이미지 ur을 가지고 비트 맵을 얻은 다음에 이 이미지 뷰에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피카소라는 거 가지고요 with 한 다음에 여기다가 getContext 해서 컨텍스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 해서 ur을 넣어주고 into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뷰를 설정해주면 이미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 오픈 API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OKHTP 하고 피카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OKHTP는 리퀘스트 만들고요 리퀘스트 빌더라는 거 이용해서 리퀘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OKHTP 클라이언트에 new call 해서 call 생성한 다음에 인큐 해가지고 리퀘스트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큐에 들어가는 콜백을 통해서 온 리스판스로 리스판스가 오고요 리스판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XML일 수도 있고 JSON일 수도 있는데요 XML일 경우에는 심플 XML 파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JSON일 때는 JSON을 이용해서 파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파싱한 결과를 가지고 핸들러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사용자의 요청한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에게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OKHTP나 PCOS을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심플 XML 파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파싱하는 방법을 숙득을 하셨을 겁니다